안녕하세요. 오늘의 리얼리얼목방은 코바손살치킨과 치밥까지 맛있게 먹어볼게요. 바로 먹겠습니다. 탱이 간만에 시켜먹어봐요. 너무 맛있었어요. 정말 맛있어요. 정말 맛있는 게 먹었어요. 정말 맛있게 먹었지만 정말 맛있어요. 아는 마요네즈가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저는 마요네즈가 엄청 맛있었어요. 정말 맛있었어요. 전복은 고추냉이기 때문에 고추냉이를 만들어서 좀 더 맛있게 만들었는데 굳이 많이 익은 맛이네요 근데 또 매운 맛이에요 면밀고 싶어서 떡이 중간에 구멍이 뚫려있어서 괜찮아요 더 이건 이따가 밥이랑 먹으려고 꺼내어어요 이건 이따가 밥이랑 먹으려고 꺼내어요 더 맛있었어요 제가 이렇게 맛있는데 이거 하얀 것 같아요 그래도 맛있었어요 너무 맛있었잖아요 진짜 너무 맛있었어요 그거 보인다 좀 먹었을 때 오늘의 맛은 덜어내어어 너무 맛있어서 맵다 이렇게 먹었던 날이 없었었고 구워주기 치코바 치킨은 순살이라고 해도 그렇게 부드러운 느낌은 별로 안나요 약간 구운 느낌? 식감이? 그럼 이제 밥을 비비겠습니다 밥을 비비겠습니다 밥을 비비겠습니다 너무 맛있어 와.. 대박 마요네즈를 조금 넣으세요 여러분 혹시 코바 치밥 하시겠으면 마요네즈를 조금 넣으세요 너무 맛있어울 coordination 면은 매콤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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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콤해요 저는 감자튀김에 새우가 아주 적당한 맛이에요 그릇에 새우가 잘 어울릴 때에 새우를 먹어요 마요네즈는 매운 고소한 맛이네요 너무 맛있어 고춧가루 바삭바삭 양념치킨 깜짝반짝 뼈는 뼈는 네모로ял 이 맛은 더 맛있네요 뼈는 뼈는 소금이 너무 좋아요 제가 이렇게 먹은 이유가 되면 뼈는 뼈는 멍청자나 제가 많이 먹은 뼈는 거 같아요 이제 먹는 게 아니라 겨울까들은 맛있게 먹으려면 나는 찹쌀떡 나는 저녁먹어먹어두기 와우 비어있어 고춧가루 아삭아삭 매콤한 애매한 맛 매콤한 애매한 맛 아름다운 맛 꼬리꼬리 아름다운 맛 너무 맛있어 잘 먹었습니다 진짜 여기서 고기 빼고 밥이랑 소스들이랑 해가지고 그렇게만 조금 더 먹고 싶은 생각이 많아요 지금 그러면 오늘의 먹방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안녕